안녕하세요. 게맨 쏘디입니다. 이번에는 로브레이커즈 클로즈 베타 특이하게 북미쪽이랑 같이 진행하는 클로즈 베타이기 때문에 새벽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좀 불리한 입장으로 진행이 되지만 한국 시장에도 어필을 하려고 하는 만큼 이렇게 그래도 클로즈 베타 해주는 게 어디에요. 추가적으로 제가 원래 1시쯤에 바로 들어가서 했어야 하지만 로브레이커즈의 사양이 권장 사양이 되게 높은 편이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옵션 타입을 하고 해상도를 낮추 해상도를 그대로 두고 옵션 타입만 하고 다시 껐다 킨 상황에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들어가서 이것저것 건들고 다시 또 끄고 다시 또 키는 거는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한번 이거는 제 추측인데 로브레이커즈 런처가 넥슨 쪽 런처에 거친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건드려주는 것 같아요. 원래 스팀은 그냥 클라이언트 다이렉트로 건드는 것 같고 혹시 모르죠. 뭐 일단은 뭐 배급사가 넥슨이긴 하니까 스팀 거치고 넥슨 거치고 클라이언트 거치는 거는 북미나 아니면 한국이나 똑같을 수도 지금 보시는 화면들 그리고 뒤에 있는 이미지들 이런 거 전부 다 알려드렸었죠. 저번에 그리고 일부러 배경구만은 뺐습니다. 혹시나 저작권 때문에 걸릴까봐 이렇게 보시면은 플레이 튜토리얼 소식 사용자 설정 전립품 프로필 설정 종료하기가 있습니다. 먼저 설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로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야 마우스 감도 패드 패드는 당연히 엑스박스 360 엑스박스 1 패드 가능하구요. 패드 진동 있구요. 뭐 도전 타격 사운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게임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시야 마우스 감도 이외에는 뭐 전부 다 패드 관련해가지고 인 것 같아요. 피해량 숫지 표시 예 이거는 켜두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중 타격 파운드 이렇게 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타격 사운드도 되게 중요하긴 하죠. 이런 게 그러니까 팀포에 때리면은 띵 소리 나는 것처럼 그래도 그만큼 타격감이라는 게 느껴지긴 하니까요. 전투랑 배그 음악은 일부러 껐습니다. 저작권 무서워가지고 물론 저번에 클라이언트 한 번 강제로 실행했을 때는 그거는 따로 저작권 걸리진 않았는데 채팅방이랑 이런 건 다 껐구요. 일단 뭐 디스코드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밑에 해상도는 1080p 당연히 테두리 없는 창모드 전체 품질은 로우 수직 동기가 껐구요. 안티 엘리도 껐습니다. 기본 키 설정은 WASD 왼쪽 오른쪽 궁극기는 QE 쉬프트 쉬프트가 이동기죠. 다시 불러오기 R 교체가 아마 교체가 2? 2라고 적혀져 있는데 저건 또 뭔지 모르겠네요. 후병사격은 그냥 따로 뭐 조준점 그런 거 나타난 건 아니고 그냥 누르면은 자연적으로 쏘게 되어있습니다. 발차기 특히나 많이 써야하는 부분이고 도움 요청이 T네요. 특이하게 점수판인데 독특점판으로 되어있고 뭐 캐릭터 선택 라든지 무기 점검 이라든지 무기 점검은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피시브에서 나왔던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둘러보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스위치 챗모드는 이것도 왜 탭으로 되어있는지 무튼 그렇습니다. 패드는 이거 이미지 보셨죠? 저번에 클라이언트 그 이미지 보면서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뭐 패드 쓰진 않을 거고요. 되게 힘든 게임이어가지고 퀘이크 마냥 네. 먼저 튜토리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은 아마 제가 알기로 영상으로 기억을 합니다. 맞죠? 이거 전부 다 유튜브 가시면 다 있는 영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뒤로 가기 게임 모드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영상 중에 하나죠. 유튜브 영상이에요. 그냥 뒤로 가겠습니다. 맵도 맵은 아직 없네요. 기타 없네요. 되게 실망스럽습니다. 지스타때랑 똑같죠? 솔직히 말하면 지스타때는 그냥 모드 설명해주고 바로 게임 들어가서 어떤 캐릭터가 어떤 능력을 쓰는지도 제대로 안 알려줬고 그것만 줘도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이렇게 해서 바로 내던져줬는데 그래서 모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아쉬웠던 부분이고 사용자 설정 캐릭터 사용자 설정 이거는 아마 오버워치 같은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캐릭터 스킨 설정하는 거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와 프레임이 지금 이게 OBS로 찍어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60이 고정이 안 돼요. 지금 50에서 60 왔다 갔다 하거든요. 로비인데 60이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아무튼 사용자 설정은 이렇게 누르시면 오버워치 마냥 이런 식으로 비어있고요. 약간 모델링 불러오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줌 잘 됩니다. 줌아웃 줌인탈 됩니다. 무기라든지 이런 거 다 있고 근데 불러오고 이런 게 좀 늦네요. 이거는 컴퓨터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일부러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다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발자국 발자국 때 칼도 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로우 브레이커즈는 로우팀 브레이커즈 팀의 캐릭터는 각각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두 명 각 로우의 한 명 브레이커즈의 한 명 있는 직업군 역할군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버릭이라든지 뭐튼 밑에 있은 분은 뱅가드고 이런 식으로 위아래 위아래 인포서 위아래 타이탄 위아래 어세신 위아래 건슬링어 위아래 저거넛 위아래 배틀메딕 위아래 레이스까지 새롭게 등장했던 캐릭터 중에 한 명이죠. 거의 클로즈 베타 시작하기 전에 하루 전날에 나왔던 캐릭이라서 되게 기대를 많이 받았던 거 중에 하나인데 사용자 설정이 그랬고요. 전리품이 따로 없죠. 전리품은 그냥 전리품 상자 까는 것 같은데 이거는 따로 클로즈 베타 때에서는 뭐 따로 구매하는 건 없고 그냥 레벨업을 하면 구매를 한다고 하네요. 프로필 프로필의 이렇게 이미지들 전부 다 거기에 있었었죠. 클라이언트 내부의 이미지로 예 요약해서 뭐 계정 레벨이라던지 뭐 통계 전투 기록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폰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폰트 폰트가 너무 약간 촌스러워요. 그냥 일부러 번역을 위한 폰트인 것 같아요. 업적은 아마 스팀 파 스팀 쪽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팀이랑 아마 연동이 돼가지고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일부러 아마 넥슨 쪽에서 플레이하시는 사람을 위해가지고 이게 있는 것 같은데 게임 모드별 이렇게 업적이 있구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똑같은 거 그대로 있죠. 직업별 게임 모드별 일반 킬별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보지는 않고 이외에 뭐 메시지라던가 알림이라던가 온라인이라던가 에즈프렌즈에서 한국어 한글 잘 입력되구요. 우튼 그렇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오른쪽 상단 누르시면 서버 바꿀 수 있는 거 서버는 웬만하면 안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 서부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미 동부부터는 살짝 좀 핑이 좀 많이 튀어가지고 제대로 플레이 못 하실 것 같기도 하구요. 소식은 이거는 어... 특이하게 한국 쪽은 한국에서 홈페이지 클로즈바트 홈페이지로 디렉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 서부 쪽 한번 놀러 가볼까요? 미 서부 쪽에서 소식 눌러보면 똑같네요. 그냥 그냥 서버만 바뀌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첫 번째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선택했던 곳에 어디 방향으로 들어가는지에 따라가지고 아마 이렇게 뭐 UI라던지 이런 게 바뀌는 것 같아요. 스팀판으로 해도 넥슨 쪽에 클라이언트 내부에 그거 한글 패치 파일이 있으니까 그거 넣고 한다면은 그것도 그건 나름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해보고요. 아무튼 뭐 튜토리얼 소식 사용자 설정 전립품 프로필 설정 뭐 서버라던지 뭐 이렇게 다 봤습니다. 간략하게 네 일단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일단 하나하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